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오자 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될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의 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맘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며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믿음의 송도님들 되시길 진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될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강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동강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처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게 합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백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기도 마치 우리로 따지면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유언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공생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같이 유언과 같이 기도한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본인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영광을 받을 만한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을 다 완성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유언처럼 기도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세상에서도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 효력이 뭡니까? 그러면 유언은 법적으로 꼭 지켜지게끔 그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증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유언이라는 건 그만큼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될 법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유언은 지켜져야 됩니까? 유언은 왜 법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언은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만큼 진실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헷갈리긴 합니다 인생수업이라는 책이었는지 무슨 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책에 보면 이 의사분들이 사망을 앞둔 죽음을 앞둔 환자분들에게 가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근데 왜 죽음을 앞둔 분한테 그 얘기를 듣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되고 진솔하고 가장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한대요 예수님께서도 이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본인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언은 사람이 그 다음엔 죽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의 최후의 말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마지막 말이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은 꼭 지킵니다 근데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 마지막 당부 이야기가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릴만한 만민을 통치하고 만민을 심판하고 만민을 좌우제할 수 있을만한 권세와 힘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럼 영생은 뭡니까? 그러면 2절 말씀에 딱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뭐냅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저신 무당도 찾아가고 여럿 잡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뭐냐면 참 하나님은 딱 한 분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게 뭡니까? 그러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즉 생명도 주고 심판도 주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뭐냐면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신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인도를 가면 신은 3명이고요 일본을 가면 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본인의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성도들 우리의 상황으로 말해주면 우리 자매님들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리더 교육 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좀 우리말로 우리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물론 여러분의 의지도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닐래 나도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올래 그럼 나도 뭐할래 하고선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성도는 누굽니까? 그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 것을 지키고 그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게끔 만든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이들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받은 사람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셨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것을 뭐냐면 믿고 지킨 자 그것을 받아들인 자 좀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 됐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성취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부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말씀 우리로 따지면 구원에 대한 성취 그 말씀을 그들에게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와 당부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때가 이르렀고 내 영광을 받을 만한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였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고 영생받는 게 뭡니까 그럼 10절 말씀처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11절 말씀처럼 그들을 뭐하는 거냐면 보존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냐면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끔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과 함께 이루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 우리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자매로 성도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을 받지만 12절 말씀처럼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처럼 멸망의 자녀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멸망받지 않고 성경 말씀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겁니다 그들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신 공생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마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게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하게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진리안의 거룩한 자들이오니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게끔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섬에서 목회를 했을 때 90세가 좀 넘으신 우리 박금정 성도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여기 혹이 이만큼 나왔어요 혹이 그런데 이제 혹이 난 상태에서 뭐 특별히 아픈지도 모르시고 그냥 이제 텃밭에 가서 무도 심으시고 뭐도 옥수수도 심으시고 뭐랬어요 그래서 그 무를 좀 캐고 옥수수를 캐서 막내딸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옥수수나 이 무가 부러운 게 아니라 이 혹이 이만한 거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엄마 왜 그래? 모르겠다 어느 날 이렇게 혹이 났는데 뭐 그냥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딸님이 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라고 해서 이 혹이 뭔지 검사를 했는데 혹이 뭐였냐면 암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온몸에 암이 다 전이된 상태였고 그게 이렇게 돌출된 거예요 암덩어리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항암치료도 하시고 병원에 있는데 아무튼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어낸 상태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머니인 박금정 성도님께서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나 너무 아파 이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대요 아무튼 온몸이 막 찌르는 것처럼 그런데 이분이 너무 아파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아버지 이 죄인된 딸도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 이 불쌍한 이 죄악 많은 이 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그 하나님 꼭 믿어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모습 같습니다 지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 하나님 기도하니 저들을 포존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속해서 멸망받는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한테 빕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에게 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지금 화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오더니 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가치관인 통과 자랑과 정욕과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전에 제가 속했던 3호반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 가사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꿈이 있다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꿈이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럼 막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뭔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꿈을 꾼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건 뭔가 앞에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건데 전지전능하다는 건 사실 그냥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호반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 3호반에 있는 성도님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마치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그 선악가에 저주와 같이 원제와 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는 구원을 위한 거고 영생을 위한 거고 생명을 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동일한 거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내가 빚는 것은 이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화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저 성도님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빈다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한미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했는데 어떻게 믿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가 됨으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합니까? 세상에서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설교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되게 단순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알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3절에 보면 온전함이란 단어습니다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이란 단어는 어떤 결핍이나 결합이나 문제가 0.100001도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온전한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실수도 어떤 흠도 어떤 문제도 어떤 악도 어떤 어두움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언제 온전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네 아!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온전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과 같이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가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곁에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자들도 그들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끔 함께 거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을 기도합니다 제가 좀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약간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처럼 우리 사람이 각각의 각각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홀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영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자들도 나를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그들이 하나 된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백성 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지만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비웠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구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들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복음을 통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하나로 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구하는 자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속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도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쯤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느낀 것들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함께 하신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서로 방에 있는 분들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별로 나눠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별 모임 잘 마치셨죠? 저희 방 서로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온성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듣고 청진에서 오신 분 얘기 듣고 청진의 경성이라는 곳이 휴양지였고 도자기 마을이라는 걸 제가 오늘 처음 들었네요 아 그리고 온성은 탕광이 있어서 겨울은 배고팠지만 따뜻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제가 들으면서 참 재밌었고 사시는 곳 이야기도 들으니까 재밌는데 저희 방은 나중에 제가 중국에 가면 산동성도 가야겠고 요령성도 가고 하북성도 가야겠다라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아시겠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송혜원 목사님 남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송 목사님 안 계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부터 예배 찬양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따로 광고가 있을까요? 내일도 새벽 예배는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뜨듯이 새벽 예배는 항상 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새벽에 여러분 잠을 깨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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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손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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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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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